오, 깜짝이야. 빵빵빵 넣어, 빵떵. 진혁 씨, 지금 저쪽이 시끌시끌한 거 보니까 잘못 찾은 거 같아요. 약간 지정토 있잖아요. 찰흙 같은 느낌이어야 돼. 찰흙? 약간 찰흙 같은 느낌이어야 돼.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우리 시간 없는데. 야, 우리가 기억해서 이 맛을. 빵 났어, 빵 났어. 빵, 빵 났어, 빵, 빵, 빵. 아, 미치겠네. 왜 이래. 야, 그러면 안 돼, 미치면 안 돼, 지금. 피, 피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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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오. 피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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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오. 피오야, 소스, 소스. 나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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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, 터치, 오케이. 터치, 터치, 터치. 파이팅, 파이팅. 우리는 터치한 거예요. 파이팅. 자, 피오, 피오. 그것만 해결되면은. 그것만 해결되면 일서천리야. 그거랑 같은 걸 찾아야 돼. 피오야, 네가 해야 된다. 진정히 노래 부르다, 끝난다. 네가 해야 된다. 이거 아니야. 없는데요. 지금 못 찾아. 피오야. 야, 근데 그건 너무한다. 아, 대표님. 네. 이게 여기는 액체인데 맛이 똑같아요. 아, 맛이 똑같아요? 그러면 그거 쓸게요. 네네. 자, 지금부터 우리는 소스를 만듭니다. 해선장을 세 숟가락.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가락 넣을게요. 따마린드 페이스트도 한 숟가락 넣어요. 근데 지금 발사믹을 넣었는데 발사믹을. 발사믹을. 발사믹을 넣어요. 진짜? 어, 근데 이게 조합기 아니에요. 왜? 비슷해요, 맛이. 향이 잘 와서 그렇지? 비슷해요, 맛이. 그렇지. 찾았어. 아, 우리 피오 잘하네. 네. 불려놨던 쌀 있죠? 채반에다가 물기를 쏙 뺄게요. 네, 다 뺐어요. 자, 그리고 면볼 가운데에다가 쌀을 툭 하고 얹어놔요. 네. 자, 그거를 그 찜솥에다가 싹 하고 올려놔요.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어요. 우리가 끓이는 밥이나 냄비밥을 하면은 20분이면 돼요. 근데 찌는 밥은 40분 이상 걸려요. 시간이 지금 없어. 딜리셔스 라이프. 올리브.